다음으로 향한 곳은 해발 3천미터 고산에 만들어진 염전, 살리네라스. 600년 전통 방식의 염전으로 안데스산백 지각이 형성될 때 바다였던 이곳에서 소금광산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소금덩어리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소금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점차 개발해서 지금의 염전 방법을 만들었다. 아직도 산에서는 소금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많은 것입니다. 이곳은 마가마 마가마의 회사와의 흘러나오가 고소한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마의 회사와의 흘러나오가 고소한 곳은 산업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수제의 산업과 산업과 산업의 산업을 만듭니다. 산업과 산업과 산업의 산업과 산업과 산업은 산업을 만듭니다. 흐르는 물 사이로 소금이 눈처럼 하얗게 굳어있다. 물을 한번 마셔봤다. 정말 짠 소금물이다. 3000년 전 사람들은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소금을 채취했다고 한다. 점차 과학적으로 염전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개발하고 보존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다. 현재는 600가구가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0헥타르에 달한다고 한다. 전날 내린 비로 오늘은 염전 작업을 하지 않는데 어려서부터 염전 일을 했다는 가브리엘과 마리사의 도움으로 소금 채취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작업 과정은 간단해 보인다. 선조들의 지혜로운 유산을 잘 보존한 덕에 부손들은 천연 소금을 손쉽게 얻으며 풍요로운 혜택을 보는 듯하다. 선조들의 지혜로운이 인카의 후손들이 생계를 이어가며 삶의 터전이 된 살리네라스. 이곳의 반짝이는 소금은 결코 작지 않은 인카의 유산일 것이다. 이곳은 결코 작지 않은 인카의 유산일 것이다.